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 사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남 아나타 양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서 입국을 한 사진. 그래서 할머니이신 남 루이자 씨와 친한 포옹을 했습니다. 남 아나타 양은 이 어린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뒤 현지에서 어머니와 고려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다페스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광주 고려인 마을의 지원을 받아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약 2만 명의 우리 동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1937년 10월의 어느 날 연해주에서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약 17만 2천 명에 탈했는데 갑자기 스탈린에 의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강제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괭음을 내며 달리던 열차에 몸을 싣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열차에 실려갔을 뿐입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당시 소련이 쓴 1937년 10월 25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인 총 36,442가구 인원으로 따지면 17만 1,781명이 이주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2만 170가구, 9만 5,256명, 우즈베키스탄 등등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약 2만 명의 고려인이 살게 된 겁니다. 고화가 끊이지 않는 전쟁 한 폭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전에는 고려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곳에 2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낯설고 물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감내했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도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통에 집이 제뜨미가 돼서 여권을 만들고 챙겨올 틈도 없었습니다. 조상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비자 발급에 도움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행이 좌절된 동포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 난민촌에 머무르면서 한국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28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루마니아 난민촌에서 광주 고려인마을에 도움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동표는 약 6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입국 절차가 마무리된 영아, 어린이, 노약자 등 31명은 오는 30일에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또 다른 고려인동표 15명은 최근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항공권이 없어서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65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치를 놓고 볼 때 이런 일을 견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양심이 참 아픕니다. 한국행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려인동표 10여 명은 기약 없는 난민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챙겨 나오지 못해서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집을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여권 등을 챙기지 못했거나 또는 우크라이나에 그냥 무국적자로 살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 왜 무국적자로 살아왔을까요? 이분들의 정체성은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극동지방인 연해조에서 이유도 없이 끌려왔다가 그냥 남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민족의 후예다. 또는 그나마도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다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고려인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또는 신분증을 통해서 고려인동포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동포방문 비자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 비자는 C-3-8인데 해당 비자는 3개월 동안 국내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 3개월 동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아니고 그냥 정체성 자체가 디아스포라를 헤매는 국적 없는 유대인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우리 한민족은 어떤가요? 전 세계에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유대인 못지않을 겁니다. 유대인은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은 종교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족이라는 걸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민족이 결코 유대인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이분들 중 무국적자들에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 둘 다 없는 고려인들에 대한 입국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고려인마을은 최근 법무부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조야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는 법무부에 현재의 비자 발급 문제를 두어 해결책을 촉구했다면서 회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이 오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정부가 고난의 삶을 이어가는 독립투사의 후손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피어린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났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고려인 동포들의 송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일이 없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브에서 고려인마을을 쳤더니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홈페이지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 누구나 네이브에서 고려인마을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 구자도 나옵니다. 외환은행 뭐 이렇게 예금주 고려인마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큰 대의를 이루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단돈 만원의 돈부터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른 것 아닐까요? 부디 네이브에서 고려인마을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구자번호도 확인하시고 상황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관심, 그 작은 관심과 또 단돈 만원이든 십만원이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5천원이든 3천원이든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큰 거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걸음거리는 거부입니다. 큰 걸음거리입니다. 부디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